일단 기본적으로 이 몸의 회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임팩트 이후에 릴레스 나가게 하는 동작은 다운스윙 때 이제 체를 끌어내기 내려오기 위해서 왼쪽의 체중을 실어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왼쪽이 뒤를 빠지면서 오른쪽에 어깨와 팔꿈치와 골반 무릎 이 모든 게 다 왼쪽을 넘어갈 수 있게 회전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동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일단 공을 맞춰야 되니까 임팩트 순간에 내가 이걸 맞추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사실 어떤 표현을 많이 하냐면 공을 칠 때 우리가 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공이 잘 안 되고 피니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보면 공을 점으로 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맞출 거야라고 해서 임팩트 이후에는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치다 보니까 이 다음 동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으로 치기 위해서는 이 몸은 먼저 리드가 되면서 좌향자가 되고 이 팔이 뻗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몸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운스윙 이후에 헤드가 나가면서 우리가 팔이 꺾이거나 일어나는 동작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을 잘 해야지만 팔이 굽어지는 이런 치키닝이나 잘못된 동작을 우리가 팔을 뻗으면서 릴리스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피니쉬 넘어갈 때 생각하는 동작이 배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힘을 쓰려면 그 다음에 릴리스를 잘 하려면 팔을 뻗어줘야 되고 그냥 튕겨나가는 동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몸의 단단한 기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치기를 안 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하시냐면 백승 울리고 배를 이렇게 숨기죠. 이렇게 숨기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숨기게 되면 팔을 피는 거는 우리가 뭔가 버텨주면서 펴지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펴지는 동작 아니고 숨어지게 되면 팔을 피려면 미는 동작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 릴리스 때 펴지는, 뻗어지는 동작이 아니라 일부러 미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회전을 잘 하면 회전을 잘 하면 이 상태에서는 이 상체하고 배가 하늘을 볼 수 있게 굉장히 많이 펴져야 되고요. 이렇게 펴졌을 때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배치기를 안 하려고 골반을 숨기다 보면 머리가 엎어지게 되고 앞으로 나가게 되고 오른쪽 어깨도 튀어나가는 동작이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채를 더 파악하고 튕겨나가는 이런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팩트 때 회전을 잘 해주고 가슴과 배가 하늘을 볼 수 있게 들어주는 느낌으로 샷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머리를 들어라, 상체를 들어라, 하늘을 봐라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릴리스 때 우리가 채를 던져주고 튕겨나갈 수 있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전을 잘 해주고 이 다음 동작은 하늘을 보면서 딱 뻗어져 있는 동작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튕겨나가는 거는 거리하고 연관이 되는데 방향 잡는 릴리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방향도 타이밍이 잘 맞아야지만 방향이 잡힐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타이밍이 몸으로 딱 버티는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 매번 손으로 갖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은 그냥 몸 앞에 있는 상태에서 우양후 좌향자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몸이 위로 펴지는 느낌으로 머리는 뒤에 남아있고 가슴이 하늘을 보고 있는 느낌으로 단단한 기둥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별 노력 없이 팔이 뻗어지면서 릴리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시합 나가기 전에 두려워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항상 하고 있는 얘기인데 피니쉬를 끝까지 하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마추어분들 보면 물론 너무 멋있게 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피니쉬 때 딱 이렇게 폼 잡고 서 있는 자세를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아무리 프로라고 해도 이 임팩트 순간에 이거를 정확히 맞추겠다? 이거는 사실 되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너무 순간적이 일어난, 찰나에 일어난 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정확히 맞추겠다는 생각은 물론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니쉬 때 발란스를 잘 잡고 균형을 잡아준다고 하면 이게 과정의 결과를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션스로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전을 잘해주고 회전을 잘했다는 건 오른쪽이 계속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게 한 회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몸이 하늘을 보고 펴지는 동작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공을 바라볼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이 명치하고 배꼽이 정면 혹은 정면보다 살짝 좌측으로 더 돌아갈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때 발란스를 잡을 때 중요한 게 사실 이 왼발 뒤꿈치에 힘이 실리고 체중이 실려있고 왼발 앞이 살짝 들려있는 동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동작이 발목이 좀 유연하지 않아서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골반의 어떤 유연성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신데 이 동작이 안 되면 사실 여기서 앞을 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피니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돌아가서 이 발을 들어서 체중이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회전을 막지 않고 계속 돌려주는 이런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이 발란스를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힘을 줘야 되냐면 이 엉덩이하고 오른쪽 발이 계속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치고 나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게 엉덩이 받쳐진 상태에서 위쪽으로 힘을 계속 쓰고 있는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치킨이 되고 피니쉬 릴리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의 그 스윙을 보면 그냥 막히거나 그냥 뒤에서 빠지는 이런 동작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풀로 돌고 몸도 계속 돌 수 있게 우리가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한 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 가져오려고 냄비를 들었다가 혼나셨나요? 혼날까봐 혼날까봐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박훈영을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그리고 정말 심플하게 스윙을 할 수 있게 이미지가 그려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윙을 하는 동안에 릴리스 때 잘 넘어가줘야 되는데 잘못되시는 분들 치킨이 되는 분들은 이 바구니가 뒤로 빠지는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바구니 안에 있는 거를 몸 뒤로 보낸다. 머리 뒤 어깨 뒤쪽으로 넘긴다는 느낌으로만 스윙을 해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스윙할 때 팔꿈치가 모아지고 손이 돌아가고 로테이션 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것만 해주는데 이거에 우리가 좌향자를 해주는 회전만 해서 이 바구니가 뒤로 넘어가는 이 동작만 해준다고 하면 치킨이 되시는 분들은 뒤를 못 던져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처럼 수직으로 가는 분들도 이 바구니 뒤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 동작을 자연스럽게 배꼽 명치가 좌향자하면서 정면을 바라보는 동작 플러스 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위로 보고 있는 느낌으로 펴주고 이러면 머리도 앞으로 나가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이 바구니를 뒤로 넘기는 느낌으로 스윙을 좀 해보시면 릴리스가 잘 되고 피니시가 넘어가는 이런 길을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치킨이 되고 들어 치시는 분들의 문제는 슬라이스가 좀 많겠죠? 네. 근데 이 바구니를 뒤로 넘기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이 클럽이 공을 이렇게 감싸고 넘어가는 느낌 공을 좀 이렇게 드로우를 안에서 바깥으로 던져지는 느낌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스나 좀 악성 그런 구질들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팔을 몸 앞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갖고 온 간단한 드릴은 이제 김경표가 아까 한 드릴라고 좀 비슷한데 저는 이제 클럽을 배꼽에다 끼자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클럽을 배꼽에 끼고 이 상태에서 그냥 우양우죠. 항상 팔은 몸 앞에 있는 거였으니까 이 상태에서 코킹을 위로 꺾는 거 그렇죠? 이 상태에서 더 가고 싶으면 팔과 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등만 살짝 더 갔다가 다운스윙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임팩트 때는 그리끝이 다시 배꼽을 보고 이 상태에서 좌향절한 상태에서 위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해주면 팔은 항상 몸 앞에 있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손의 움직임으로 수행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크닝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 팔이 몸 앞에 있지 몸 앞에 있던 팔이 자꾸 자기 먼저 가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가게 되는 이유는 몸이 안 가니까 몸이 안 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인데 얘의 문제를 만드는 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을 뻗어준 상태에서 몸이 우양우 좌향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저처럼 팔이 뻗어지면서 목표적으로 던져지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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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